어떤 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 상은 글로벌 패션의 라이스타일 매거진인 코스모폴리탄 공연의 의미를 해봤고요. 전 세계적으로 선호가고 있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. 아, 하마디로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코스모폴리탄 아티스트상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. 자, 혜빈씨 발표해 주시죠. 네, 제가 발표하겠습니다.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코스모폴리탄 아티스트상, 블랙핑크 그리고 워너원 지포리탄. 제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코스모폴리탄 아티스트상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.